구글 크롬, 롯, 이런 오류 해결 방법 구글 크롬에서 롯, 이런 오류 페이지가 발생될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크롬을 최신 버전으로 다시 설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동일하면 다음 설치된 구글 크롬을 실행합니다. 구글 크롬을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페이지 화면이 나와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앗, 이런 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페이지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크롬을 실행하고 우측 메뉴에서 설정을 누릅니다. 왼쪽 메뉴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누릅니다.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누릅니다. 기본 탭에서 전체 기간을 선택한 후에 체크를 모두 하고 데이터 삭제를 합니다. 다시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누르고 보급 탭을 누릅니다. 기간을 전체 기간을 선택합니다. 인터넷 사용 기록, 다운로드 기록, 후기와 캐시된 이미지 및 파일만 선택합니다. 나머지는 체크를 해제합니다. 데이터 삭제를 누릅니다. 영상 더보기 메뉴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후 압축을 해제합니다. 바탕화면에서 구글 크롬 아이콘 바로가기 파일을 찾습니다. 구글 크롬 아이콘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숙성을 누릅니다. 대상에서 맨 뒤쪽에 보시면 크롬.exe하고 따옴표가 글자가 보입니다. 구글 크롬 대상 추가 파일을 열어서 해당 글자를 복사합니다. 하이픈 두 개를 입력하고 명문 N 후 하이픈 입력하고 샌드박스입니다. 대상에서 맨 뒤쪽에 보시면 크롬.exe하고 따옴표 글자에서 한 칸 띄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내용이 수정이 되면 적용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 자동 패치 폴더를 열기를 합니다. 배치 파일을 선택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완료가 되면 종료합니다. 검색창에서 제어판을 검색 후 열기를 합니다. 프로그램 및 기능을 선택합니다. 설치된 프로그램에 게시자의 이름이 파수 관련 은행권 보안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거를 합니다. 피씨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크롬에서 이런 오류 페이지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